오늘은 송삼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극동방송 사랑했더란 가족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합니다. 외장합동 소속 서울하늘양식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광신대학교 겸임교수 기독교 언론 크리스천 포커스 발행인 총체적 선교단체 RSA 미션 대표로 있습니다. 목사님 맞고 계시는 것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사랑했더란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한 권의 책을 소개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책을 쓰신 저자와의 만남입니다. 목사님도 평소에 책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라는 책으로 한국 기독교 출판문화상 신학부분 우수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 어떤 책을 쓰셨죠? 영국 유학기구 후에 위대한 설교자 조지 히트필드를 썼고요. 차할스 스포전의 목해 강맥, 교사는 또 다른 목해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고당 조만식,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이런 책을 썼고요. 심장을 바친 개혁자 장칼뱅 외에 믿음의 거장 시리즈 10권 총 34권을 썼습니다. 이 모든 저서조차도요. 지금은 다 효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가슴 속에 십자가와 복음만이 모든 것이고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34권의 책을 읽기도 힘든데 34권의 책을 쓰셨다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쓰신 책 중에서 제가 구역장이어서 그런지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이 책이 확 와닿는데요. 목사님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 이 책을 쓰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저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면서 쓴 참외록 형식의 책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전주를 거쳐서 광주 영천교회 단임 목사로 심호하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8년간 개혁주 영성신학을 가르쳤습니다. 40대의 목회, 저술, 강의, 집회 등으로 왕성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0일 철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8개월간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기도하면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루터가 주창했던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다 라는 명제를 저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십자가 중심으로 보게 되었고 제 사무과 사역 그리고 제가 8년간 주창하고 가르쳤던 영성에 십자가가 없었던 것을 깨닫고 8개월 동안 기도하고 회귀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재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참외록 형식으로 쓴 책이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네. 8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쓰셨다고 하니까 이 책이 참 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1장의 타이틀을 보니까 나는 십자가 없는 정교인이었다. 좀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시작하셨는데요.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었죠.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보니까 정말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왔고 제 사역 전체 또 인생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책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신학이 재정립되었고요. 십자가 신앙을 재확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내셨는가 또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십자가 그 잔혹한 참상 십자가 죄의 치료제 등의 내용으로 쭉 써갔고요. 그동안 학자들이 쓴 십자가 관련 책들과 십자가 신학에 대한 책들을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영생을 회복하라는 책을 쓰면서 제3과 사역 속에 십자가 없이 보냈던 아주 구체적인 실패담까지 첨가하면서 십자가를 가슴으로 쓰게 됐고 십자가 신학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신학과 십자가 신앙을 재확립하고 50대에 이르러서 다메색 사건과 같은 참 부끄러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십자가 신학을 가슴에 새겼다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목사님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십자가 영성은 무엇인가요? 제가 개혁주의 영성을 가르쳐 오면서 영성이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삶 속에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혹은 종교활동을 통해서 신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새속적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도 어쩌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만을 강조하면서 우리 종교활동 또 경건생활 기도생활 성경과 말씀 중심의 수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또 성경에서 십자가의 신학과 신앙을 발견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데에는 십자가의 보혈에 깊이 적서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암성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행한 데에도 그 행위 자체들이 하나님과 교제의 발판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도 모른 사이에 그런 착각 가운데 십자가 보혈 없는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생의 오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반찬을 가르치시면서 내 살과 피가 없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는 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내 살과 피 이것이 곧 십자가의 보혈이고 보혈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치명적인 신학적이고 신앙적 오류는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영생의 핵심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중에 다시 점검해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 칼빈과 루터 등을 비롯한 개혁자들도 다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이 항상 강조됐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보혈이 강조된 곳에는 항상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흥을 추구하니까 진정한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많이 있지 않나. 사실 십자가의 보혈이 중심이고 그 나머지의 종교활동, 저희가 하는 봉사, 또 경건생활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 있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격 없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보혈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보혈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가장 원하신가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새벽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불렀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얘기한 사람을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부흥의 현장에도 십자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한 후에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10번이고 20번, 100번, 1000번, 만 번씩이라도 불러도 이게 실증이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제가 체험하듯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십자가의 피에 적셔질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 신학이나 영성을 주장하는 현장을 제가 좀 많이 가봤습니다. 영성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강곤마다 십자가 보혈을 성경 전체에서 뽑아 정리한 십자가 신학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신비주의적인 영성이 지배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정말 성경은 루터가 말했듯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십자가 영성을 통해서 성경이 게시된 십자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고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 주신 말씀 중에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 속에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반적인 교제나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유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목사님, 50이 돼서 늦었다고 하지만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20대 청년 같으세요.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에 빠져 계시는 우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 목회자로서의 사역, 또 언론인으로서,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바른, 깊은 공부하신 그 신학 위에 또 체험이 더해지시고 또 목회의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 감격이 더 뜨겁고 확신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